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당대표 후보 김용호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부터인가 당의 가치가 실종됐다라는 우리 지지자들의 비판, 어린, 네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보정당이 대중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중앙당 차원에서는 진보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대중적인 정당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표방하는데요.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 된다면 중앙당보다는 확실히 가치를 재정립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은 꼭 지키는 그런 서울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중시하고 가치를 재정립해서 사회적 약자를 어느 진보정당보다도 더 중시하고 보호하고 함께 가는 서울시당, 따뜻한 서울시당 꼭 만들 테니까요.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거든요. 저 김용우에게 따뜻한 손 내밀어 주시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야당 간사로서도 열심히 싸우고 더불어민주당 가치도 잘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